경기도 의회 365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도회의 대응 등의 질의가 이어졌고, 마지막 날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 등을 밝히는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11월 1일부터 3일간 열린 경기도 의회 제365회 정례회. 3일 시정연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습니다. 총 33조 7,790억 원 규모를 편성해 민생에 중점을 두고 민생, 기회, 안전 세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이 아닌 민생 재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은 민생, 기회, 안전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예산은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 예산을 확대해 각각 2,246억 원, 1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등 주거안정에는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기반 확충에는 1조 6,271억 원을 할애하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와 교통에도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또 경기도청 예청사에 도민의 기회국관으로 조성한다고 약속했던 사회혁신복합단지에도 20억 원을 편성해 조성을 서두르겠다는 계획. 도정지리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탄소중립 등 질의가 오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희생자나 부상자, 경기도민 여부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중앙정부 중대본이나 수습본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의 모든 일을 다한다. 희생자와 부상자를 위한 대책 만들기 위한 대책반 가동을 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 방안, 청년노동자 근로실태, 기회소득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5분 발언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한 대안축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365회 정례회는 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휴회에 들어가며 12월 1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